이왕 양치기로 막 문제를 많이 푸실 것이라면 같이 합시다. 제가 같이 봐 드릴게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지적해 드릴게요. 김정희고요. V스피드라고 하는 저희 강좌 킬러, 매운맛, 비킬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얘기할게요.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 강좌가 올라가거나 여러분들이 보는 시기가 9월 평가원 전후이지 않을까 싶은데 슬슬 어떤 때가 오는 거야 이제? 수업도 웬만한 거 메인 수업 다 들었고 예를 들어 올인원, 단어, 유형독해, 순서사비, 빈칸 이런 깊이 있게 좀 들어가서 나를 좀 돌아봐야 되는 수업은 다 들었는데 이제는 좀 막 문제풀이를 하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제. 근데 이제 그때마다 약간 혼자서 뭐 여러분들 기출문제도 뭐 푸실 때가 좀 있잖아. 뭐 씨음음 이런 문제집이나 아니 뭐 마더음, 엄마혀 이런 문제집이 가지고 풀 때 있잖아. 근데 요런 답답함 안 느꼈나? 아 이건 내가 지금 잘 푼 건지 잘 못 푼 건지 누가 와서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잘했다. 어 이거 운 좋아서 풀었네. 요거 좀 더 해라. 뭐 이렇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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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피드백을 주는 수단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 다 하나씩 다 설명하는 건 이제 조금 됐고 제가 좀 빨리빨리 치고 나가서 스피드잖아 얘들아. 빨리빨리 치고 나가면서 핵심만 좀 빡빡빡하게 잡아들이는 그런 양이 많은 문제집 그리고 수업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해서 이 수업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치기도 제가 수업도 막 너무 깊이게 들어가서 막 별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얘기하고 이런 느낌 아니고 같이 함께 야 잘 풀었다. 자 다음. 잘했다. 다음. 하는 그 역할을 제가 해드리려고 이 수업 꾸몄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적 확대 양적 확대라고 하는 거에 전용 강조라고 하는 이유가 어 진짜 여러분들 뭐 밑에 다 다시 보긴 하겠지만은 얘는 오로지 약간 좀 엔제의 느낌이 좀 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좀 양을 뿔려 나가면서 다양한 케이스 정리를 하자는 거거든. 다시. 다양한 케이스를 좀 경험하고 디테일 점검하는 용이에요. 뭐 메인을 어느 정도는 말씀드리긴 드립니다만 뭐 유형마다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걸 잠깐 잠깐 말씀드립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다양한 경험을 해서 아 앞으로 이러지 말아야지 라는 그 양적 확대의 전용 강좌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요. 여러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손에 분필을 묻은 거 보이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다가 지금 하고 있었어 얘들아. 하고 있었거든. 하다가 이 느낌 그대로를 전달시켜 드리려고 이제 멈춘 건데 제가 하면서도 뭐가 막 느껴지냐면 아 내가 진짜 너네 안 보이긴 하지만 좀 과외 선생님의 느낌이 좀 세다. 되게 깔끔 깔끔 깔끔하게 너무 장황하게 하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핵심은 얘기해주는 그런 느낌이 세게 수업을 좀 많이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업이 약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일 거냐면요. 약간 좀 불친절할 거예요. 친절함의 끝판왕을 요하는 근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수업은 올인원, 부위단어, 유형독기 등등이 있었고 지금 이 수업은 좀 긍정적 불친절함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긍정적 불친절함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 장황하지 않을 거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적으로 올인원 수업이나 다른 여타 기본적인 중심되는 수업은 한 수업 예를 들어 한 50분 단위라고 얘기한다면 한 수업에 한 3문제 정도 하나 난이도 어려우면 2문제 할 때도 있고 조금 쉬우면 4문제 할 때도 있고 보통 한 3문제 4회 정도 되거든. 근데 이 수업은요. 제가 지금 한 강을 찍었는데 인트로 설명 다 하고 이런저런 잔소리 하고 그리고 뒷부분에서 문제를 막 풀었는데도 6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인트로 같은 거 다 빼고 50분 단위라고 한다면 제 목표는 10개에서 12개 정도예요. 그래서 좀 아셔야 될 게 평소에 여러분들 저랑 들었었던 수업에 적어도 분량으로만 치면 한 3배 정도, 4배 정도는 빠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긍정적 불친절이라고 했었죠? 중요한 것만 짝짝짝 얘기하고 바로바로 넘어갈 거예요. 마치 과외 선생님처럼 이거 봤니? 이거 봤니? 이거 했으면 잘한 거야. 이거 했으면 잘한 거야. 자, 넘어가. 그 느낌으로 갈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스피드 강좌라고요. 교재나 강의? 강의가 컴팩트한 건 방금 말씀드렸고 복잡하게 얘기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교재도요. 제가 여러분들 이걸 느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교재 구입에 대한 부담 최대한 줄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한 너무 과하게 페이지를 공란을 안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 수업은 좀 더 심해. 예를 들어 제가 올인원 수업 같은 경우는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이렇게 있을 때 문제 있고 필기란 있고 여기에 제가 빽빽하게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써놔서 페이지 활용했었던 느낌이라면 한 문제당 두 페이지씩 어떻게 보면 설명이 많으니까 유형득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페이지에 한 문제 정도 밑에 포인트 정도 그리고 필기란 뭐 이렇게 활용했다면 스피드 강좌는요 페이지마다 두 문제씩 때려박았어요. 그래서 완전 진짜 양적 확대 전용 교재를 만들었고 뭐 부연 설명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문제들만 이렇게 있을 거야. 문제들만. 알겠지? 그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지 얘들아. 양적 확대 전용 강좌니까.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교재가 약간 좀 뚱뚱할 거예요. 문제 많이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좀 연습할 수 있게. 제 예상에는 아마 180개에서 한 200개의 정도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얘들아?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교재 구성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크게 파트 한 3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어서 파트 1에서는 파트 1에서는 제가 킬러 유형만 일단 집어넣었어. 그래서 킬러 유형이라 하면 빈칸, 순서, 삽입 그리고 어휘. 그러니까 어휘는 제가 최근에 요즘에 어휘가 좀 뜨는 느낌이 돼서 이쪽에다 좀 집어넣었고. 근데 얘들아? 어휘도 여러분들 요즘에 그리기 못하면 틀리는 문제 많아. 그래서 이 파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파트 2는 매운맛. 그러니까 어... 좀 일반적 문제는 제가 이제 좀 잘 다 푸는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평가한 이 나리들을 조절해서 어렵게 나온다면 어떤 느낌일까? 좀 초고난도 문제들만 좀 넣어놨어요. 역시 유형은 동일하고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빅킬러도 제가 웬만한 건 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수업에서 많이 나누지 못했었던 소위 무관한 문장, 함축 의미. 특히 삼축 의미는 제가 이거 킬러로 넣을까 말까 하다가 올해의 함축 의미는 좀 평이한 느낌이 돼서 일단은 여기 넣어놨는데 하여튼 여기도 중요하게 수업은 할 겁니다만 어쨌든 무관한 문장, 함축적 의미, 요양문 40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요지 주장 주제의 제목 그리고 나 잠깐 내려갈게 얘들아. 떨어진다. 장문까지. 특히나 제가 요양문이랑 장문까지도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좀 넣어놨으니까 의외로 도움 많이 될 거야. 되게 팁들을 많이 줄 거거든. 좀 빨리 풀어야 되는 팁이요. 뭐 그런 정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각으로 이 수업 들었으면 좋겠는데 거의 파이널이라고 생각하세요. 파이널 수업은 따로 나오긴 하거든요. 제가 아주 좀 짧게 구성을 할 거야. 파이널은 진짜 파이널은 난 길어서는 안 된다고 봐 얘들아. 진짜 중요한 수업을 듣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는 짧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되는 느낌인데 진정한 이제 최종 정리 총 정리 는 V스피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 이거 진짜 너무 많이 파이널 준 파이널 세미 파이널 세미 파이널이야 이거 진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장의 강의에서는요 제가 이걸로 파이널을 실제 해요. 그 정도로 대부분의 유형들을 제가 총 정리를 좀 해드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리고 인강으로만 제가 아마 파이널 진짜 리얼 파이널은 인강으로만 좀 짧게 찍고 이제 여러분들 안녕 하고 이제 보내드릴 거고 아 어쨌든 그 정도로 이 수업은 제가 힘을 많이 쓸 거니까 얘들아 거의 파이널이라 생각할 정도까지 생각하시면서 오시면 돼요. 뭐 그래도 시간이 나오면 저희 진짜 리얼 파이널을 가셔도 되는데 뭐 이걸로 마무리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지? 자 그럼 하나 더 그 수업 들으실 때 웬만하면 어 이런 애들은 그래도 수업을 좀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유형 자체도 그렇고 맞았던 틀렸던 제가 중요한 얘기들을 몇 가지 해놨으니까 근데 여기는 솔직히 여러분들 선별적으로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수업은 말 그대로 스피드이기 때문에 모든 수업 모든 문제의 강의를 다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건 저의 취지야 맞지 않아. 그러니 너무 쉬워서 이건 넘어가도 되겠다 싶은 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좀 까리까리한 놈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애들 선택적으로 들으시지 막 이건 모든 걸 다 듣는다? 이건 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 됐니? 그 다음 또 하나 작년에 해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저는 매운맛은 너무 과한 난이도인 것 같아서 이건 좀 생략해도 될까요? 하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무슨 챕터별로 연동시켜서 가는 쭉 일률적인 커리가 아니야 얘들아 찍먹이야 찍먹 어 이거 필요하면 듣고 제가 물론 말은 이거 수업 다 들으세요 라고 했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너무 쉽잖아? 넘어가. 필요한 것만 들어. 필요한 것만. 스피드인데 슬로우가 되면 안 되잖아 얘들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좀 자율적으로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또는 문제는 맞았는데 애매한 구간에 대해서 필요하면 그거 가서 이제 골라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진짜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 수업에 제일 큰 효과를 얻으시려면 여러분들 흔적 남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맞았다 틀렸다 이런 거 말고 지문 안에서 내가 몰랐거나 애매했었던 거나 이런 것들 웬만하면 표시하시고 저 인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저잖아요. 이 둘 사이에 어떤 갭이 있는지를 빠른 속도로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실 수 있게끔 어떤 게 안 됐는지를 좀 보시면서 비교하시는 용도로 좀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손을 움직여주세요. 제발 눈으로만 푸지 마시고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문항 단위별로 제가 볼 때는 5분 이상 잘 안 넘을 거거든 약간 좀 빈칸 좀 난이도 있으면 한 7분 내내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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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나갈 거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여러분들 나는 이제 너무 과한 설명을 안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걸로 이제 처리하셔서 엔제로 쓰시거나 마지막 진짜 세미 파이널 파이널 정도급으로 쓰시거나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대체 여러분들 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게시판에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강의 찍은 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이 전에 저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네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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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